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4-3-3의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첫 PSS 랭크 1위 국가능력 지켰습니다 저희 팀한테 가장 위협됐던 팀은 아무래도 라스 팀 저는 솔직히 나이벌에서 생각 안 해요 1등 4등 하면 안현 씨 하는 거라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왜 이렇게 나아내냐 그리고 이게 프로의 그 이 파트야 그저 거는 한 집으로 다 들어갔네 하면서 뻔죽거리 하지 말고 힘찍었나 경기에 필요한 얘기만 하네 알겠어 가자 됐다 네 첫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수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뛰어라 저기 근데 펴야되지 않을까? 안 펴야되나? 좀 펴야될 거예요 우리 쪽이 한 스포드 돼요 퀴 뺏었어 퀴 뺏었어 나이스 나이스 전화 퀴 뺏었어 퀴 뺏었어 퀴 뺏겼다 퀴 뻐기 퀴 뻐기 퀴 뻐기 퀴 뻐기 퀴 뺏 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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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식겁했다 진짜로 있으면 바로 싸울 거야 그냥 저기 있어도 여깄다 퀴 뺏어 퀴 뺏어 퀴 뺏어 나이스 여깄다 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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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여기 있으면 그냥 맞으면서 이렇게 가자 여기 여기 트랙터까지 맞으면서 어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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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자기장 맞으면서 트랙터까지 없어 없어 한 판 먹었어 나이스 자리 좋아 밖에 안 따지게 주시면 차 저거 숨겨놨어 사방은 다 맞아 이거 지금 확실하게 라인 막아야 돼 우리 안 보여 안 보여 상대방 있을 만한 지역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오늘은 하지 않네요 네 네 지금부터는 네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답 살이 가 살이 가 살이 가 살이 가 다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다 같이 밀어야 돼 저기 단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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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댕채 쪽으로 붙을게 뺏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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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뺏이 내 앞에 뺏이 집에서 온다 집에서 집에서 댕채야 NW330 쪽 봐라 그쪽만 봐 그쪽만 너가 견제하면 돼 여기 뒤에도 가 여기 엄폐 세워줄게 뒤에 계속 봐야 돼요 어 나 보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는 누군가가 차량 한 대가 더 많고 누군가 더 살아있는 팀입니다 정첩 봤어 다시야 뒤에 어 알아 거기 한 스파이 있어 거기 쪽에도 한 명 있어 아 뒤에서 포탑 박을게 이거 내 치푸도 이용해도 돼 내가 치푸도 할게 내가 치푸도 할게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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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내린다 아 라스트 라스트는 왠만하면 안 돼 진짜 쫄깃쫄깃한 팀입니다 고래심새처럼 질긴 팀에 안 죽어요 프라이팬 두 방을 맞았어요 433은 4명 그대로 참전했고요 GS 사망 이런 매니저에 그냥 1대1이죠 433과 라스트 야 우리 터질 것 같은데 위에서 자 터뜨려 자 터뜨려 야 야 사걸로 우리야 사걸로 우리야 사걸로 우리야 와야지 왼쪽 왼쪽 뻑기 뒤에도 있어 왼쪽 뻑기 뒤에도 내 자리 좋거든 내 자리 좋거든 부시했다 나무로 아 알아 그리고 Y자 나무에도 하나 있고 또 Y자 왼쪽 나무에도 하나 있고 또 Y자 왼쪽 나무에도 하나 있고 안 넣어 안 넣어 돌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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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쏴줄게 내가 내 쪽으로 옵니다 내 쪽 나무 하나 도는데 오토바이 가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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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저희 쪽에 박은 거 보면은 오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 라스트 라스트 오른쪽 왼쪽 왼쪽 야 라스트 라스트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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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이거 나이스 몇킬 했어 7킬 7킬 6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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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너 так 네 다